자 용갈이 왔어요 용갈이 왔어요 양 점필로 쫓아가는게 더 빠르 자 그럼 신나는 렌넘 매치 가볼까요? 하하하 여기는 좀 자신이지 이제 뭔가 좀 자유로워 졌을까? 네 그런 느낌 효진이 뭐 받아요? 내 핏 아무거나 아 기셔가 바다다 아 지금 1일치 에픽 쓰려고? 알았어 골라줄게 골라줄게 자 내가 딱 진짜 뇌뿌고 할 수 있는 악세 어디갔어 어디갔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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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 슬래셔 벨로나 블리자드 슬래셔 벨로나 블리자드 슬래셔 벨로나 그치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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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하가 지갑 아닙니다 이거 어? 아이디 바꿔온거에요 근데 누군이 형준판 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염은 불슬기고 프로즌 크로우처럼 기본기 처하다가 이제 데미지 보 역시 에픽이 좋네 이러고 있고 이씨 이야 역시 에픽은 에픽이네 이러고 있어 여기 자 가보겠습니다 아 박에 고나 한지유가 지감 계좌 빌려왔네요 레츠고 일단은 자 상대적으로 이제 역전 세카이 허준혁 에이스입니다 자 모르낙스 있으면 말씀 주세요 바로 귀에 속속 명품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저 새끼 아래제 대신심하겠구나 자 일단은 디니스마가 좀 잘 떴네 아 아니 아 몰라 쓸 줄 알았는데 은근 안 썼네 저거 아니 저거 저 새끼 지금 하루종일 덤탕하는뎁쇼? 아 이거 아니다 스파린 엑셀 죽이 안되네 제트 엑셀 죽은뎁쇼? 안 죽은뎁쇼? 그 운영하냐 래쉬 오케이 아 까비 엑셀 잡았어? 방금 근가 나와나와나와나 X됐다 X됐다 강씨 존나잘쓰네 아니 그 와중에 강씨 왜이렇게 잘쓰냐 어이가 없네 X X 내렸다 까비 그렇지 으잇 기본기 전화 또 아니시 또 또 또 기본기 그렇지 다음판되면 우리 숙련도 더 올라가거든? 괜찮은뎁 오케이 감 감 잡았다잉 ㅅ 근데 이제 무쿠시라 하면은 스물륨 100% 거든 이유는 모르지만 항상 팀하면 다 이겨 1봐 까비 아니 시가투로 사왔어 잠깐만 잠깐만 시가투로 사왔는데 아니 아니 시가투로 사왔었는데 아니 전판을 존나 잘했는데 갑자기 바보 벙 소리 들어갔어 아주 형준파 아주 기본기 알자 딱 해주네요 이게 딱 강아지 신발시키면 고정나자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바삼이 바보가 돼 이럴거 없잖아 어 꼼생이 쓴다 꼼생이 저거 저거 근데 저 오늘 뒷라스 했거든요 오늘 저 운빨 지켜봐도 됩니다 진짜 라사마서 가장 좋은 악세 떴어요 오늘 끝 끝 끝 짠 잘쓰냐 아아아아아 못쓴다메 못쓴다메 에헤헤헤헤 이거 안된다 나오지마 새키야 어 저기 지금 딜조가 아주 독을 독을 아주 독기가 가득해 딱 보니 캠핑차 유튜버 보고 콤보 배워왔네 갑자기 자아가 보면 수상해 캠핑차 긴급 과외들었네 에픽차 딜러야 에픽은 쓰기 뜨면 좋은건데 보통 랜압승률은 에픽보다는 나이스 기본기로 얼마나 땄냐 중에서 이런 매치하고 1점 따야돼 그게 저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점 따야돼 3점을 기본기로 지었다? 정말 위험합니다 나도 좀 더럽게 해야겠다 uck 시작 안 죽어요 랏은 또 조금쯤 바로 진행하세요 아 스파이는 은근 약하네 스파이가 좋아요 어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역시 1티어 조합 기적장이 본기본기 기본기 하면 된다 아 근데 천라운드부터 아주 빳빳합니다 번기본기 기본기 나이스 좋아 확실히 본기본기 기본기 역시 우주 형사가 국밥이긴 하지 나이스 좋아 일단은 이러면 1점 땄잖아 나쁘지 않다 아 근데 좀 아쉽긴 하다 천라운드 좀만 더 잘했으면 내가 더 망미 망미는 좀 중요합니다 자연재해 만나면 끝나는거야 아니 다들 에픽키면 나오냐 아니 진짜 다들 1일치 에픽키면 이기냐고요 애 차 가자 자 오케이 아 근데 저 쓸줄 아니? 안오구나 아 이런 저쪽? 어? 조금 뒤집어 가야겠어 뭐야 얘가 답이 없거든 무조건 무조건 확정이라 이게 야 뭐야 에픽 떴냐? 에픽 떴다 기샷장 제트시 제트시 써 제트시 쓰고 공주에서 대시댁 아 로봇이야? 뭔가? 로봇이 뭐 로봇이구나 어 봐봐 이겼네 끝났냐 자 기샷장 반반피 되면 커맨드 엑스시 이가 카샘 이미 깨달았어 아 커맨드 한바퀴야? 한바퀴 엑스시래 이게 어떻게 떴냐 이게 어떻게 떴냐 야 이부코 학생이 로봇이야 아 뭐 그냥 자살이 되겠네 아 끝났네 야 어떻게 1회치가 뜨냐 도망가는 거봐 카샘 어 이제 각성 한바퀴 엑스시 한바퀴 엑스시 한바퀴 엑스시 박수 박수 뭐 없어도 되긴 한데 끝났네 이거 하면 인수형이 된다고 인수형이 야 제 뜻이 있어 공중에서는 공중 대쉬하고 xc도 좋아 걸리면 끝이에요 근데 탐방 늘리면 안 돼 암! 아 우리 트위스가 편하게 디밀이래 나이스 왔나 노로가 물어 뭐야 왜 필아 아 벨팩으로 라스는 대필 그게 적용이 아니구나 흐흐흐흫 빨간색만 되는구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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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야 어떻게 제약이 두 명 있다 두 명이나 두냐 공중 대쉬해봐 흫 흫 흐흫 공중 대쉬해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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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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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재미있나보구만 3개 뭘 도망가 시간초 이제 한바퀴 하면 인수형 이제 시간을 봐야돼 오케이 뱅뱅뱅 무슨 죄 아름답고만 재밌지? 뱅뱅뱅 건방지게 1일치야 저거 1일치 튼건데 묶음이야 굳이 잃을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하네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몸 뷔트면서 이길수 있긴한데 안돼요 그만 그만! 저게.. 또 대피한다! 대피하는 거.. 자, 용갈이 왔어요! 용갈이 왔어요! 다음.. 양 점필로 쫓아가는 게 더 빠르다. 야.. 여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핳하하하핳 하핳 스... 핯 까비. 아 나이스. 4대의 계좌가니. 재밌지? 1일치가 뜬냐. 1일치. 근데 로봇까지 떴어. 자, 가보겠습니다. 언역 썼으면 졌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살게. 아 좋잖아. 홀이냐? 아니지? 깜짝이야. 개됨 재미없어. 내가 중앙에 박아줄게. 중앙 납법 깔았어요. 이거 좀. 뭐시죠? 에. 이게. 이게 진짜 투기창이냐? 어허. 투기창이네. 어허. 이 파 좀. 야바야구만. 아니 좀. B급 B급이네 물약 디펜스까지 나이스 이야 콤보 나이스 나이스 할만해 던져 던져 로봇하나 로봇하나 그렇지 던져 던져 나이스 나한테 헬카보다 중장이 더 잘하는데? 아니 중장 거의 에이스급인데? 오케이 버프 깔았습니다 형 저 던져 아아 아아 원 투 쓰리 아아 아 로봇 아 로봇 치아 나 ines. . 나, 카아아아아아아!!!! 하하핳 하하하ㅏ하 구멍쳐, 총잡이 나이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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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 싹 우리 팀 투볼놀이 하시네 아니 누가 걸려요 진짜 해? 창의적인 ZX 싸우자고 해? 오케이 5대3 쓰읍 창의력이지가 않아 회전만 더 따보자 회전만 더 따봅시다 콤보로 노릴거 아냐? 아 뭐해 우리 팀 아 미스트 ZX 안나오 아니 꼬바야 써지는구나 나이스 컷 까위 나이스 컷 까위 5대4가 나기구만 아닌가? 아직 모르나? 아니 우리들의 헬카이튼 점수가 저기 에이? 이길라하는데? 저기 그냥 매판 아주 빡겸하거든? 우리도 왜 우리도 집중해도 될 것 같아 저희가 4에 0? 이상하다 저희가 5에 지금 변수가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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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좋은거 주세요 준혁이도 좋은거 먹을 때 됐어요 애놀라요 야 마망던 원덜리스? 아 못됐어 뭐 있냐 저어 있긴 해 있긴 해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연습해놨지 평타? 오케이 저기 좀 쎄다잉? 저기 좀 쎄다잉? 아하필 에널라이저라 아하필 에널라이저라 이럴라 꾸마잉? 아하필 에널라 다이차 아하필 다이차 좋아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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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지금 저 원숭이 지금 공약받다 저 대쉬엑스 핑 까비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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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 안달하잖아 아 그거였으면 사는건데 아 아씨 미쳐 어떡하지 엘리스 랄슨 이거면 돼 내가 하는 마망이랑 다른데 아 이거구나 오케이 감 잡았어 제발 도박 아 안 터졌다 한 번 더 나이스 제발 터져라 터졌다 터졌다 굿 아 별루네 아쉬웁다 터진다 터진다 내 조합이 진짜 씹 씹이다 터진다 아 오 신라 텐셀 오오오옆 커면 나도 데메지 입는거라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뱅뱅맨 갑자기 복을 갈았구나 1점만 따져 지금 허준영 좋은 악세 제로임 바로 6천만 따먹을게 그러샤아 나이스 굿 야 이제 봉사기에 안싼 애들이 있어 그렇지 아 이거 잘했는데 나이스 나타우 지렸다 잘가 하하하하하하 막타 가물이야 터져라 아 안터지네 나타우 애들이 개쩌네 이거 사실 배가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터져라 아 아이씨 ㅅ됐다 아무것도 아닌거 드리겠다 이게 아 4배가 안터지네 진짜 행사용 풍선인데 쫄라서 도망가길래 강력하게 나갔거든? 이제 들켰다 1점 맞다 하자! 그렇지 침착해요 이 선수 이 선수 침착해요 아 이 선수 괜찮 귀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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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선수 침착해요 근데 방어가 왜 이렇게 높냐 저거 침착해요 아 더워 아 아 괜찮아 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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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비가 파는데 저렇게 하네 비겁한 녀석들 비겁한 녀석들 비겁한 녀석들 난.. 나도 껴야겠다 난 진인자 뭐야 강화도 데이테래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허허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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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라 얼마나 애들이 많이 당했을 바로 레드리프니야 자 저거 좋은거 주세요 한번 됐잖아요 아조트트냐? 미스틱이네 아닌가? 아조트냐? 미스틱이다 아닌가? 아조트냐? 아니 아조트야 하하하하 가불이야 이 새끼야 사실 가불인건 모르고 그냥 가불같은 가불인거야 아아 안돼 아이 미스틱 아니네 아이 박스 안되냐? 안되네 얘 빡관냐 왜 흐흐흐 흐흐흐 하하 흐흐흐흫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흨 흐흑 여보 가불인 가보랴~~ 그렇지 아아! 그만해! 뭐예요! 아니 advance not aney 하하 하하 하필 자, 아이, 티끼면 아무것도 아, 자, 그럼? 아, 아이, 지바 아이, 실수를 한 번 전제 아이, 뭐, 모르니? 지셔야? 기사님 커맨 X 커맨 C 세우기입니다 홈불처럼 쓰세요 앞뒤 앞 C 세우기 그냥 홈불처럼 해 가사 세웠지는 호랑이 새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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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저기 위에 있잖아 자, 와, 5대8 어이가 없구만 오케이, 그럼 홈불처럼 쓰면 되고 좋은 거야 엄청 좋아, 그 학생 아, 왜 하단 없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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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이 있는데? 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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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어 내려옴, 내려옴 여기 길 없어, 이 자식이. 넌 뒤졌어, 이 자식아 손톱! 손 손톱! 아악! 6대8, 좋아 아니 근데 각성이 없네 미리 좀 말해주지 ㅋㅋㅋㅋ 아, 미스틱 소드였다, 참 좋을텐데 리얼이래, 씨 나 베이비 시터다, 이거 이거 대표 있으면 존나 뛸거야 어어 어어 또 안다 이거 나 듯이야 히힛, 맞고 누가 유전하니까 손톱 손톱 니가 유전해 어어, 아, 오션밖에, 아, 진짜 오션받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하하핰 흐, 흐하하핰 으하하핰 개, 개판이구나 오케이, 나이스 잘쓰는데 그렇지, 예측 나이스 끝났다 깜짝, 안닿네 다이슨 똑같이 쬐는 거야 아하핰 으하핰 흐하핰 나이스 7대8 맞네 우리 팀 인성 인성질 특화된 팀이었네 이제 보니까 아 이제 맛있는 거 좀 주세요 예? 저 맛있는 거 좀 먹겠습니다 이제 가보자 주세요 아 준 에픽이 더 재밌었죠 에픽보다 에픽은 너무 쉬워 준 에픽 좀 주세요 별로 다 떴어? 하하하하 홍보 나이스 가자 자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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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되 allora 애야야야 요 전이자만 하고있어. 구마룩종 сюда 좋아 2대2 탈마네 그렇지 3대1 저 포탄쟁이가 어어어 우리 뛰는거 없구나 짤짤해야겠다 짤짤 더럽게 하자고 더럽게 우리 그냥 에? 쟤티 쟤티 쟤고 존나 쟤 쟤 쟤 쟤 나뻑자 지가 도망쳐 희핳하핰 쟤 쟤적킥 쟤 쟤 쟤 나이스 3대3 아 저 웨인이 에이스인데 확정 무릎치기 찍기 슬리즌 하는거 봐 와 탱크 슬리즌 봐 7대 10 큰일 났구만 1천만 타자 1천만 타자 1천만 타자 아니 젠장소 왜 오고 오는 새키가 됐어요 1천만 타자 1천만 타자 2천만타 1천만타 1천만 탑 1천만타 게살 나.. burnt 로우 tle 로우 Supp읍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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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incentives 2킬, 2킬 지렸다. 오케이. 역전 가보자. 가보자. 역전 가보자. 가보자. 고! 뭐 아냐? 혼! 아, 맞아. 그거 수술구 아니야. 또, 이제 뱅을 잡고 있어. 또, 이제 뱅을 잡고 있어. 또, 이제 뱅을 잡는다. 또, 이제 뱅을 잡고 있어. 그거 제트씨가 좋고 사실 딴게도 별로 아니야 제트씨만 쓰는게 추천할게 직선구도 아니고 직선에서는 부필 캔슬 괜찮은데 오 황! 오 황! 하하 감사합니다 안 돼!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서로 탄탄한 기분 나가! 뭐야 좋아 보그니? 레슬러구나! 슬러! 슬러! 레슬러! 슬러! 슬러! 레슬러! 이겼다! 슬러! 슬러! 레슬러! 그러면 이겼다! 하하하하 9대10? 1점만 더 따면 저 홈 뺄 수 있는데? 에헿 옳지! 끝났다! 나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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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나이스! 횟워라! 허니 어렵지 원역수스길 오 성패 앞에서 날지말까? 하하 지마 천천히 은형이 들어가면 돼 옳지! 야아 도토드에 시발 야물딱지네 아아 따따 남은거 아 벙수난도 두마리 남았어 이제 이거 잡으면 이제 벙수난도 두마리거든? 에스퍼 주합 나이스 주합 어퍼 어퍼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아 까비 무퍼 나이스 아 왜이렇게 안맞냐 2타 맞네 2타 맞네 어어 샛! 30초 나이스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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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뺐다 혼 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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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번 더 연장줄 어.. 랩핑맞아 난전구레 어.. 판장 역 같은 거 봐 안전구레 아주 더티해 아주 더티해 아주.. 아주 더티해 저랑.. 흐하하하 절대 도발 당하지 절대 도발 당하지 어후.. 어후.. 손앞 다 가뜩아뜩 흐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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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흐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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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þV 백 senin Cold 백 쾱 황 백 쾱 와 나이스 임팩트 안터질라고 이러다 우리 주공자 아 쒸 니의 팀 죽여버릴거야 나이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거 혼 두 번 잡은 것만 해도 기적이야 이제 운명이 맡기자 실력으로 지는 이제 운명이 맡기는 거야 실력으로 지는 건 어쨌었지만 만약에 운명이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럼 받아들일게 하지만 실력적이 나면 이긴다 마인드 가자 나 오늘 한 번도 좋은 거 안 나왔어 가자 가보자 여기 근데 에펙트 비슷하긴 해요 지금 지금 자 마지막 파 아다추마 진짜 안됐나 이거 제 뜻이 운영하라고 니가 아 죽으면 3강차 어 저 아유 정을티 변신했냐 야! 죽음의 삼각자 야! 저거 누가 풀리치웠어! 아 누가 독산동아수겜을 누가 다 채웠어! 누가 다 채워있어 막기만 해서 그게 채워준거잖아 하아.. 아깝네 아하하하하 어떡해 이런 쓰레기 봉수락 세바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레나멜선 좋은게 뜨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